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면 덕분인거 겠죠 현종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을 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야간주와 빵꾸가 나는 바람에 오늘도 11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데요 돈도 돌리지만 아우 너무 피곤하네요 미리 강도가 너무 빡세요 힘든 시기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저는 오늘도 들고 있습니다 배달통을 시키세요 네 보이셨죠 짜장문도 비대면이라 그냥 문앞에도 녹고 가라네요 코로나가 제한은 제한인가 봅니다 예 현종 여러분 요즘 시대에 딱히 할만한게 없죠 쿠팡은 통망했고 제가 가게에서 지급받은 오토바이입니다 예 그래도 쿠팡보다는 나으니까 기름값도 부담이 안되고 식대도 부담이 안되고 뭐 술도 주더라구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면 그 뿐인거 겠죠 예 현종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은 야간주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오늘도 한 11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데요 돈도 돌리지만 아우 너무 피곤하네요 미리 강도가 너무 빡세요 힘든 시기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리라 믿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저는 지금 일이라 갯뱅이를 치고 있습니다 어릴만 해보시죠 지적도 어릴만 해보시죠 지적도 아 우선 단무지를 싸고 있네요 저는 농땡이를 피고 있습니다 단배내 피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0군데 이상 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예 집에서 쉬는게 창피하고 쪽팔린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어가겠습니다 예 현종 여러분 오늘 비가 오네요 예 현종 여러분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 하루 죽었다고 봉요청하면 됩니다 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거죠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고생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종 여러분 저는 지금 아침 8시 반이 안된 시간인데 예 그릇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뭐 또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예 마땅한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세워라 내어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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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 사는 냄새 인간미가 있어서 그 점 참 좋은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페이는 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서대문고는 평일 어 15만원 주말 16만원 그날그날 현찰로 줍니다 예 그 점은 알고 또 어떤 데는 뭐 마포 같은 경우는 평일 16 뭐 주말 17만원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바쁜데 겠죠 물론 일자리는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벼룩시장 보고 구했습니다 벼룩시장에 보면은 장기일당가능 이런식으로 나와요 배달란에 보면 골게에서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석 이어가겠습니다